자 구르기 활동 첫번째 입니다 역시나 일단 설정에 들어가서 바닥부터 키워 주겠습니다 500 500 키워 주구요 뭐 틴커 캐드 20 랩 에서는 요 재질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교하기 위해서 동그란 9 를 가지고 와서 컨트롤 d 눌러준 다음에 총 10개의 불을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얘네가 구분 가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전체 선택해서요 위로 공중으로 띄워 주겠습니다 위로 100 올려 줄게요 팅거 캐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미리미터죠 그러니까 지금 10cm 위로 올라가 있는 거에요 자 이 상태에서 사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과 그러면 이 각각의 이 9 를요 재료를 바꿔 줄 겁니다 첫번째는 그냥 플라스틱 그대로 갈 거구요 마찰과 밀도 질량 이 정도 크기일 때 약 5g 정도 한다 라고 하네요 근사치 이긴 하지만 자 두번째 주황색은 콘크리트 오 콘크리트 아무래도 앞선 플라스틱 보다 질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모두 다 재료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 얘는 탄성이 있는 고무 강철 강철 강철로 하니까 질량이 진짜 확 늘어납니다 목재 연질 목재 그리고 그리드까지 총 10개의 재료를 반영을 해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까요 스페이스 바 분명히 지금 이게 탄성 있는 고무일 거에요 네 탄력 있는 고무가 가장 많이 마치 농구의 드립을 하는 것처럼 바운스가 일어납니다 플레이를 해서 다시 보면 자 뛰어오르는 높이가 서로 다르죠 재료가 가지고 있는 탄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죠 얘가 10cm 밖에 안올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은 높이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여기서의 떨어지는 속도 차이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재료를 바꾸면 이 가지고 있는 도형이 가지고 있는 물성치가 바뀌게 되더라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도형을 굴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슬들을 일단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해 놓을게요 한꺼번에 이동하게 쉽게 하려고 네 자 그리고 일단 d 눌러서 바닥에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쇠기죠 쇠기 쇠기를 눌러서 얘를 확대해서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자 이렇게 이 색이 바뀌는 공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틴커캐드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이 바뀌면 안 돼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경사면을 하나 크게 만들어 줬습니다 경사면을 하나 크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구슬들 얘를 자 도형을 C 자석이죠 눌러서 얘를 이렇게 해서 쭉 경사면 위에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그룹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그룹을 해 놨지만 그룹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구슬도형들 선택해서요 그룹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룹이 해제 됐기 때문에 각각으로 풀렸죠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사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각각의 크기는 부피는 같지만 재질이 다 다른 친구들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 구르면서 내려올 겁니다 과연 어떤 재질이 가장 빠르게 굴러서 내려올까요 정답은 여러분도 재질을 바꿔서 한번 굴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게요 감사합니다 När